여러분 심심하시죠? 좀 바꿔 드릴까요? 필터 해 줄까요? 재미있게 안녕하세요 필터 바꿔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영업 방해 대한민국이 세뇌를 당하면 안 돼요 진이친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매도당하는 거야 진이친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매도당하는 거야 진이친의 눈을 볼 수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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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끌렸네? 클리어 가자 흘리네 흘려 먹다가 흘려버렸네 깍두기 하나 흘렸다 깍두기가 큰게 아니라 다행이네 이게 아마 쇼쭈라이브가 작년부터 있었던 것 같네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20명 30명 막 들어줬는데 쇼쭈라이브였던 것 같아 응 그게 쇼쭈라이브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흐흠 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적극적인 후원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여러분들의 음 흠 흐흐흠 흐흐흐 으흐've